손으로 내립니다. 나오셔도 돼요. 우리 방금 전에 잡으셨다. 우리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방금 전에 딱 장난감 감사합니다. 한 번 해보자 자 한번 보자 우리 선생님의 안주머도 조금 할게요 자 한번 해보자 1번 주 앉으세요 2번 줄 앉고 3번 앉고 4번 앉고 5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1번 11번 12번